LG 디스플레이가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부진 여파로 지난해 2조 원이 넘는 영업 손실을 냈습니다. LG 디스플레이는 연결 기준 작년 한 해 영업 손실이 2조 850억 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적자 전환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. 매출은 26조 1,51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.47% 감소했습니다. 순 손실은 3조 1,956억 원으로 적자로 돌아섰습니다. 4분기 영업 손실은 8,757억 원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적자 전환했습니다.